와, 굿샷! 와, 굿샷!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완벽하다, 완벽해! 와, 맛있어, 나이스! 와, 굿샷! 와, 베스트! 나이스, 나이스! 완벽하다, 완벽해! 이야, 미쿵! 완벽하다, 완벽해! 완벽한 거야! 이야! 이번에는 개인전 리더의 대결! 이홍기 대 니콘 대결! 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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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야 되네. 아니야, 서방에 쳐. 가져와야 돼. 이홍기에 바짝 약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쿤이 형이 파스위를 치는 걸 봤잖아요. 정말 잘 칩니다. 잘 쳐 봐. 아, 부정디야? 지금 잘 쳐야 잘 치는 거야. 네, 리더로서. 자, 대결 시작합니다. 오케이, 가자. 파이팅! 자존심이 걸렸어, 자존심이. 자, 니콘의 티샷. 은달래, 니콘부터 시작합니다. 파이팅! 니콘 7번이야? 5번이야. 오! 5번. 오! 굿샷! 피날! 피날! 굿샷! 오! 굿샷! 피날! 피날! 굿샷! 와, 나이스! 올라갔어? 와, 올라갔어. 완전 올라갔어. 온이야, 온? 완전, 완전 온. 와, 나이스. 올라갔어? 이게 쯤에 나타났어. 올라갔어? 와, 올라갔어요. 완전 올라갔어. 한 6m 정도 짧았네. 짧았다고? 아니야, 근데 저 정도면 뻔디 찬스야. 뻔디 찬스야. 와, 대박. 현장. 현장 체험 학습만 살아가지고. 아, 6번 칠까? 아, 6번 칠까? 편하게. 힘 빼고 툭 춘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야, 홍기가 약이 바짝 올랐어요, 지금. 자존심 대결이야. 자, 이용기. 야, 이용기. 탈구, 탈구 된 거 같아. 아, 잠깐만. 편하게 쳐, 편하게. 아, 승부욕이 있네. 와, 굿샷! 와, 굿샷! 와, 굿샷! 와, 굿샷! 와, 굿샷! 와, 굿샷, 굿샷! 와, 굿샷! 와, 굿샷! 와, 굿샷! 와, 굿샷! 와, 굿샷! 굿샷! 와, 굿샷! 와, 굿샷! 와, 역시! 박진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 이거 흥분된다, 모르는데. 야, 쭉 날아가네, 앞으로. 도파민 대박이야! 와 도파민 대박! 야 도파민 대박이야 지금! 와 대박! 이렇게 도파민이 대박인 프로그램이 아니지? 저렇게 때리는 사람 처음 봐. 와 대박이야 도파민 대박이야. 진짜 컨택 스매싱 섹터가 진짜 좋을 것 같아. 둘 다 막상막한데? 그러니까! 와 둘 다 비슷하다 진짜! 둘 다 비슷해! 주장들은 다르다! 멋있다! 근데 라인은 니쿤이 형이 더 좋아. 오르막이랑? 둘이 형 똑같이 8m예요! 그러니까! 8mx8m! 라이벌 매치네. 근데 라인은 이쪽이 더 유리하다며? 아냐 아냐 아냐. 홍기의 건 라이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어렵고! 저기 라이가 확실하게 안 보여. 근데 오르막이랑 괜찮고. 그렇지 오르막이랑. 제가 봤을 때 한 컵 반? 한 컵? 그럼 누가... 어려운 거야? 너는 자꾸 나한테 의지하게 되지. 낯설지? 그리고 이렇게 실력끼리 뭉치는 거야. 그건 희한하잖아. 팀이 나누어도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같이. 아 이게 시즌2때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응? 아닙니다. 유치원생들 가르치자. 아기들? 네. 홍기! 홍기 먼저! 홍기님 먼저! 응. 와 홍기야 라이 꽤 많은데? 네 진짜 많죠. 더군다나 세게 칠 수가 없는 거라서 라이 더 탈 것 같은데. 좋아 멋있어. 믿음이 가. 자 오. 여기인데? 아놀드 파만 해. 아놀드 파만 해? 지겠습니다. 자, 버디 퍼드! 버디 퍼드! 아, 미리 꺾인다. 진짜 많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와, 진짜 많다. 괜찮다, 괜찮다. 좀 더 밖으로 보냈어야 하는 거야. 약해서 미리 먹는 거예요. 쐈으면 조금 더 가서 닦겠죠. 8m의 오른막 좀 많아요. 떨린다. 퍼팅하기에는 너무 다리가 긴 거 아니에요? 네? 다리가 너무 길어요, 퍼팅하기에. 안 보일 걸. 자, 니클의 버디 퍼드! 이긴 팀의 학생이 전교 1등 겸 센터거든요! 이야... 아, 약해. 약해, 이게? 좋아! 아니야, 아니야, 좋아요. 좋아! 더! 아니야, 좋아요. 좋아! 아, 약해. 더! 와! 아! 나이스 가! 와! 와! 나이스 파! 머리 맞았어. 파야, 파? 나이스 파. 와... 그 방향으로 쭉 가냐? 넣으면 트는 거죠. 응. 왼쪽 안쪽 보고 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용무가 이기면 전용무에 나오는 라벨. 아, 하고 싶어. 아, 하고 싶어.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와! 통점, 통점! 통점! 잘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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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진짜는구나! 파! 공만 봐. 왼쪽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잘한다, 무쪽이. 무쪽이 원래 잘하지. 자, 에릭. 나이스 정. 돌았다, 돌았어. 나이스 정! 돌았다, 돌았어. 이야, 대박. 270m로 날아갔어! 돌았다, 돌았어. 돌았다, 돌았어. 돌았다, 돌았어. 와 와 야 230m 날아갔어 와 와 드라이버가 제일 자신 있는 클럽 와 진짜 힘을 하지 전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우리는 작전이 멀리 보내는 게 아니야 아 그럼 따박따박 해서 적금 들듯이 하는 거야 우리는 소희야 너 230m 치는 거 내가 봤잖아 아니에요 소희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소희야 120만 날려 괜찮아 야 너 키또 다이어트 그만해 이제 나는 소희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 당 떨어져서 그래 키또 끊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와 자세가 너무 좋으신데요? 너무 좋아 그렇게 지면 돼 널 믿어 널 믿어 오빠 힘이 된다 뭐야 왜 이렇게 좋아졌지 성격이 담이 날아서 자 약간 왼쪽으로 가서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와 와 굿샷 와 굿샷 굿샷 와 엄청난다 엄청나 와 거의 많이 남았어 와 이게 소유의 드라이브야 와 와 와 진짜 와 엄청 간다 엄청 가 와 거리 많이 남았어 와 엄청 간다 엄청 가 소유 소유 와 이게 소유의 드라이브야 부럽다 부러워 와 아니 안 갔다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맞으면 뭐 끝이야 고객님 잘 치신다 어떻게 소리 나가냐 왜 이렇게 할까 홍기 말대로 허리를 더 돌려야 하나 네 옆으로 보내야 돼요 옆으로 드라이브는 내가 위로 들어? 응 드라이브를 다 다 위로 들어요 아니 형 아까 잘했잖아요 공을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민다고 생각하라니까요 이게 들리면 안 된다고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그냥 밀어 얘를 밀어 형 봐봐 시작할 때 봐봐 여기서 얘를 밀어 밀어 뒤로 밀어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어 알겠어 그렇게 밀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거라고 형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잖아 뒤에 공 밀어 밀어서 밀어서 올려서 여기까지는 좋잖아 그럼 이걸 안 하잖아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거 프로 이게 얼마 나와? 140 나옵니다 아 러프야? 러프 전문 공 뒤로 밀듯이 그렇지 형 이렇게 치면 돼 지금처럼 아 그걸 좀 기억 좀 해봐 공 뒤로 공 뒤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라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방금 프로 같았어요 너무 좋아 좋아 형 핀 바로 보고 쏘죠? 뭐라? 핀 바로 보고 쏴요 그냥 모르는 거 아니 아니 다르치라고 못 풀어내 아이언맨 괜찮아요 자신 있게 그냥 밀어서 그냥 형 공 뒤에 있다고 하고 밀어요 공이 뒤에 있다 핀 바로 아이언맨 자 우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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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찬스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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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을 넣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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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뭐지 찬스야 잘했어 뭐지 찬스야! 야 전현무! 나이스! 우와! 야 홍기말을 들으니까 되는구나! 김북준 말을 듣지 말고 홍기말을! 그건 당연하지! 전현무에게 칭찬합니다 스티커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 눈 너무 추겨봐야 돼! 형 이거 스팟 보세요 스팟! 정타 맞았습니다! 아 정말요? 정타 맞았어! 아니 너무 잘 맞았어! 정타! 국진 선배님! 평무형 정타! 우와! 이거 봐봐 이거! 우와! 기분 좋지! 그래도 재밌지? 그래도 너무 재밌지 않아? 저도 여기 피멍 들었는데 안 돼!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넵! 파이팅! 가보자! 파이팅!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이거는 티박스 때문에 일로 바뀔 수가 있어! 살짝 올려치면 괜찮아? 파이팅! 파이팅! 자 니쿤의 세컨!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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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지금? 저기... 뭐야? 나이스! 나이스! 봤어 지금? 나이스! 세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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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거예요 지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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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지금? 나이스! 아니 준비 동작도 없이 이렇게... 아니 완전히 리틀기묵진이네! 진짜! 와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내리막에 3번 아연이면? 와... 여기서 3번 아연을 잡는 경우는 이거는 3번 아연 자체가 다루기 힘든 데다가 라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형님은? 형님은? 형님 형이 저 물 앞에서 못 칠 것 같아서 와! 굿샷! 대박이다! 대박이다! 굿샷! 대박이다! 나 이거 절로 보냈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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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친다! 나이스! 잘했어! 와 잘 친다! 아니 이 안 좋은 나이에서... 파폰인데 지금 오르막이 좀 심하고 우드 그릭이잖아요 살짝! 왼쪽으로 만약에 티샷이 가게 되면 스펙커는 길어져요!" 어! 제일 좋은 거는 저 우측 노려 주셔서 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갑시다! 고마워요! 알아서 정하면 된다 수선에 상관 없어 제가 드나이브를... 이거는 그냥 쏘면 돼 meditating 제가 드나이버 쏘기 거리가 많이 나온 시니까 왜냐면 무조건 거리가 많이 나지 자 갑시다! 이 쪽팀부터 갈게요 이홍개부터 이홍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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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게희 선배님 미친다! 홍 홍 홍 홍 아이고야 게임 오버! 스윙이 너무 좋다 페이드 나야 된다 야 자신 있어 와 와 올렸어요? 아주 좋은 머리! 아주 좋은 머리! 너무 멋있어 딱 올라가네 와 와 올렸어요? 와 와 와 와 와 샤악 올라가네 쫘악 쫘악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주 좋은 머리! 아주 좋은 머리! 너무 멋있어 와 세상에! 와 와 세상에! 와 아니 저걸 거뜬히 남기시네요? 와 그러니까 배고 있었습니다 오빠 많이 올려보낸 거 같은데 와 와 내가 했으면 몇 번을 올려야 되는구나 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은 생각이네 와 와 저는 오른쪽을 보고 안전하게 드로우를 한번 걸어볼게요 어우 와 생각하는 대로 가는구나 어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좌측 어디 갔어? 왼쪽 어디 갔어? 좌측 러프 210 아 좌측 러프래요 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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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갔어? 멀리간? 아니요 잘 갔는데 러프면 멀리간 쓰는 게 낫지 않나? 아 왜냐면 드라이브 하면 에릭인데 우리가 저 멀리간 남았어? 두 개나 두 개 아니 두 개나 있어요 오 거 봐 야 살았는데 멀리간 써? 아니 너무 부럽다 그럴 거면 하나 주세요 아니 너무 막 쓰네 우리 남았잖아 아 남았어 집에 갈 때 가져갈 필요는 뭐 있어 오케이 궤도가 좋다 헤드가 오는 궤도가 굿샷 나이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굿샷 나이스 어디 갔어? 이거 괜찮지 않아요? 와 엄청 간다 엄청 간다 와 거기 많이 안 나온 거 같은데? 약간 티에 맞았어요 멀리간 하나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잘 갔어요 잘 갔어요 200 230 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스카이 폴인데 230 야 대단하다 하늘로 떴는데? 보통은 한 180 나가거나 70 나가거나 하는데 우리 이제 하나 남았네 멀리간 아 부족하다 우린 다 쓴 거죠 우리 다 쓴 거죠 둘이 없어 네 잘 갔어 132요 132? 근데 옆바람이고 치기 좋네 니쿤이 제가 칠까요? 어 치면 돼 여기는 전략이 올리고 국진 선배님이 끝내는 걸로 전략을 짰네 앞으로 좀 가자 이거구나 8번 얼마 봐? 140 정도 140? 그러면 다 치면 크긴 클 텐데 그렇지? 뒷브라미니까 지금 8번? 네 이게 짧게 잡고 응 니쿤이 저 프로처럼 아니 잘못 내 옆에 가 있어 다른 침대 이게 아니고 우측에 양호파야? 어 의지할 데가 없나봐 오케이 갑시다 니쿤의 세컨 세컨 다 치면 클 거 같아 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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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동 오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아 오른쪽 괜찮아요 오른쪽 오른쪽 오 윌드 와이티 여기 있다 여기 나이스 나이스 멀린 언니 하나 있으시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니쿤이면 뭘 읽을 썼다. 안 써요. 니쿤 명성이 있는데. 안 씁니다. 단호하네. 이거 세컨 누가 쳐? 자 현모빵. 바로 온을 시키려고요. 어 그냥 온 시켜. 아니야 다리 움직이면 안 돼요. 다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안 된다고 다리 움직이면. 나 이거 알아. 수희님. 방금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 봐. 피니쉬는 어떻게 해? 피니쉬를 일단 하지 마요. 이제 피니쉬 하지 마요. 네 내리막이어서 피니쉬 안 해도 돼. 자 편하게 치세요 편하게. 하체 고정. 어깨에서. 중심이 뒤에 있어요. 공을 끝까지 봐. 자 편하게 치세요 편하게. 자 100m만 보내자. 유아! 어어! 어어! 아 recovery! 그렇지! 그렇지! 전형부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경실이야. 도시야. 투시야. 조사. 우와. 내가 전형부다! 잘했어! 나 너무 잘했어! 저의 공 어디에 있어요? 그게 제가 친 거예요? 여기까지 날라왔어? 진짜? 러프해! 진짜 멀리 날라왔다 7분 잡으려고 했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여기 은비가 힘들겠구나 제가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니클이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니클 형, 총을 시키래요? 아니, 아니 꺼내야지, 이거 그냥 낮게 이렇게 보내려고 해 그렇지 아이돌계의 김국신 와, 굿샵! 와, 굿샵! 너무 잘했다 완벽하다, 완벽해 와, 맛있어, 나이스 와, 굿샵! 와, 베스트! 나이스, 나이스 완벽하다, 완벽해 이야, 니클 너무 잘 쳤다 완벽해, 완벽해 완벽한 거야 너무 잘 쳤다 와, 미쿤 와, 미쿤 와, 미쿤 와, 미쿤 와, 미쿤 와, 미쿤 와, 진짜 잘 쳤다 와, 미쿤 와, 이 라인에 너무 잘 쳤다, 이 라인에 저렇게 보내신 사람이 니쿤 타이거우즈 아, 예 맥길로 이렇게 세 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모 선배님 저렇게 보인 거야? 하모 선배님 아, 나는 뭐 니쿤 니쿤 니쿤은 잘 못 쳐, 저희도 감사합니다 한 번 안에 멋있다 저기 있다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